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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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돈을 많이 챙겨놨습니다 레드블루 까지 있구요 뭔가 애국심 가득한 그런 느낌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4대 때리고 먹구요 대폭 못먹었어요 분노의 힘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한 대 톡 나이스 이거 잭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잭스가 와도 무방할 정도로 다리우스를 많이 때려둡시다 아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아 킬각인데 아 들어갈걸 그냥 아이고 근데 나쁘진 않아요 약간 강한자의 여유랄까 아 발음이 안되서 좀 되게 창피하다 강한자의 여유랄까 뭔가 국어칭 있는거 같기도 하고 첫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인수를 먼저 갈거에요 구인수가 아무리 너프를 먹어도 구인수 옵션이 바뀌지 않는 이상 티모한테는 무조건 좋아요 진짜야 미니 꿀발티모 같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미니거든요 자 일로오세요 한 대 톡 도아퍼 어 맞다 그리고 제가 점화를 들어가지고 다리우스가 무식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버섯 깔고 점화 깔고 그리고 막 때리다보면 쟤는 굳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한 대 톡 톡 톡 버섯 발족 아프다 하나 더 있지롱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나이스 먹었고 아 파워포터 먹었잖아요 구인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섯 배 곱하기 구인수 구 구? 구 오 곱하기 구 45배 45배가 가능해지는거에요 자 일단 구인수 나왔고요 그리고 신발 하나 간 다음에 한번 다시 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탑 출명자니깐요 아 예 아 깜짝 놀랬어요 못잡는줄 알고 산매야 피바라기로 먼저 가도되긴하는데 피바라기보다는 이거부터 가야해요 왜냐면은 공속은 피읍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읍도 진짜 높아져요 그 말은 공속부터 가야되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츠고 아 이 친구 망령이 두건 이것도 마저를 올려주는 마법 저항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쎄요 저한테 질걸요 쟤 헐 풀났다 이거는 르블랑 하이 140원은 좀 심하지 않나요? 잠시만요 여기 레드도 한번 먹고 올게요 이거 이거 도와주실 분 이거 도와주실 분 3초 남았는데 이거 이거 제발 빠르게만 하면 나이스 먹어버렸네 아 나이스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 챙겨볼게요 그 다음 템은 피바라기를 가볼거에요 여러분들